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원구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홍보관 판매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빠르게 도착해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온 어르신 여러 명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발길은 건물 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뒤 같은 장소에 경찰관들이 나타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기간임에도 어르신들을 모집해 생활 물품 등을 파는 홍보관 판매 현장을 적발한 겁니다. 이날 현장에서 바로 해산한 어르신은 50여 명에 달합니다. 이른바 홍보관 판매는 건물 2층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노원구청 방범 CCTV가 포착했습니다. 특정한 나이대에 특히 가방을 들고 캐리어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관제위원이 집중 모니터리를 한 거죠. 방문 판매 장소였다는 것인지 확인됐으니까 경찰이 바로 해산명령을 한 거죠. 적발된 홍보관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어르신들도 여럿 있었지만 관계자는 현재 판매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확인한 홍보관은 600여 곳에 달합니다. 해당 장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특징상 간판이 없어 외부에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홍보관과 같이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들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